뭔데 샘아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어 어디서 났냐고 나무에서 멀리 던져봐 얼마나 멀리 던지는지 보자 하나 둘 한 번 더 자 여기 서가지고 누가 제일 멀리 던지는지 해봐 자 하나 둘 셋 아 쌤이 엄청 멀리 갔다 그치 봄이도 한 번 던져볼래 오 이제 봄이 한 번 던져봐 하나 둘 셋 아 봄이는 멀리 안갔습니다 아하 내 입장 닫어? 응 콩은 뭐가 있대? 콩 다시 한 번 던져봐 응 콩 하나 어 뭐야 뭐 주웠어? 아니야 주운거 아니야 갖고 나온거야 던져 콩 하나 둘 셋 todas 입장 닫는거야 보미 한 번 던져봐 보미 한번 줘봐ل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아기 꼬미가 주워와야 돼 뭐야 왜 그렇게 긁어? 뭐 물렸어? 꼬미 2점 땄어? 어 2점 꼬미 아직 땄어? 응 콩 어이 쌤이 잘 던지는데 콩